어느 날 지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물들 모든 인간들이 잡아먹히기 시작했다 인간은 괴물들과 맞서 싸우지만 끝도 없는 괴물들의 공격에 살아남은 인류는 이제 거의 없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집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아니 생존 물품을 구하고 있다 어쨌든 도둑질은 나빠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디야 이 집에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자 알겠어 괴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 방망이를 들고 있자 괴물이 나타나면 바로 휘둘러 장어 괴물이다 아니야 너무 어두워 잠깐 라이트를 켜야겠어 F버튼 망치가 있어 다행이다 이 망치가 있으면 이렇게 창문 같은 걸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무판을 설치할 수 있어요 괴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 그렇지 어두워지면 괴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 막아놔야 돼 먹을 거 있니 경두야? 아니 아 뭐야 벌써 먹었니? 괴물이다 괴물이야 괴물이야 막봉 괴물이야 어 사과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2층 침대 다행이다 일단 여기도 막아둘까? 망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둬야겠어 2층도 막아놔야 돼 아이차이차 여기도 막아두고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 돼 안 그러면 괴물들이 있다가 습격할 거야 자 이쪽도 경두는 1층에 가서 괴물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망을 봐줘 알았소 이거 왜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안되지?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 어쨌든 설치 완료 여기도 설치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아니 창문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집 아주 좋은 집이군 전기가 다 나가서 그런지 집이 너무 어두워 괴물들 때문에 지금 전기가 다 나갔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막을 데가 엄청 많네 혹시 괴물 보이니? 어 경도 저기가 있잖아 아직 괴물 없어 그래 나도 거기로 갈게 금방 다 막은거지? 아니 왜 이렇게 창문이 잠깐만요 아 저기 창문 막다가 끝나겠네 이 집이 창문이 제일 많은 집이에요 하필 골라도 이 집을 골랐어 여기까지 막아버리자 어 좋아 이러면은 문제없지 완벽해 그리고 괴물 못 들어오게 이렇게 우리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자 자 좋았어 들어와진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괴물을 잡아야 돼 괴물을 잡으면 돈을 주거든 이상한 세계입니다 왜 그러죠? 저기 뭐야? 어디? 저기 뭔가 이상해 어? 저기 뭐가 보인다 어? 괴물이다 극두야 방망이 준비해 도망쳐 무슨 소리야 방망이 준비해 내가 먼저 가서 공격할테니까 괴물이 날 공격하면 같이 공격해줘 말로 통하는지 한번 보자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희 이사하는데 아악 공격해 극두야 괴물이 날 공격해 괴물을 잡으니까 돈을 줬어 돈을 모아 어? 어? 체력이 달았어 격두야 뭐야? 어? 어? 잠깐 아악 비켜 잡아아 아 방망이 엄청 센데 이거 뭐야 호우 돈을 이렇게 얻고 우리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여기서 체력이나 인벤토리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어요 오호 근데 하나 올리려면 무려 100골드가 필요해 사냥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아아 아 체력을 채우려면 사과를 먹어야지 자자자자자 자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찾자 좋아 오 여기 집 엄청 크네 어우 저쪽에도 괴물이 있다 조심해 오 여기 먹을 거 경두 먹을 거 있니? 아아 아 그래 내 거야 아 쭈쭈쭈쭈쭈쭈쭈 하하하하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오 여기 괴물이 또 있어 오 뭐야 집을 부셨어 내 생각보다 약한데? 생각보다 엄청 약해 뭐야 우리 무기를 많이 찾아야 돼 무기 어딨어 권총? 권총은 근데 500골드 우리 돈 없잖아 방금 해가 지고 있다고 얘네 내가 경두야 도망치자 집으로 도망가야 돼 자꾸 안녕 경두야 안녕 나 가면 저 갈게 오 진짜 무서웠어 방금 와 아 괴물 엄청 많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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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체력 없어 경두야 이쪽이야 잠깐 괴물 엄청 많이 오는데 어떡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아무 짐 보고 들어가자 아아아아 형형 오지 마세요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렇게 인류는 멸망해 으응 아 깨꺼다 아 깨꺼다 아 깨꺼다 경또 엄청 잘 싸우는데 경또야 조용한 마을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몸을 숨기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라도 찾아야 돼 풍대 풍대라도 일단 가지고 있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100원 방망이 여기 되게 널찍널찍하고 좋은데 근데 망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망치? 나 망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창문들을 다 막아줘 나는 위쪽으로 가서 괴물이 있나 없나 확인해볼게 아니 여기 근데 여기 오 뭐야 이거 무기 카타나 카타나? 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내가 지금 발견했어 경또 무기 없나? 일단 버리려면은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면 버려져요 또린이 여러분들 통조림 이거 경또한테 줘야겠다 저쪽에도 괴물이 있군 밤 되면 아주 무서워질 거야 일단 여기서 생존하려면은 망치로 나무를 잘 설치해야 돼요 경또 아 제 창문 엄청 많아요 아래만 막으면 돼 아래 어 나도 망치있다 잠깐만 여기에다가 일단 하나 버리고 망치 나도 같이 설치해줄게 아 근데 이 게임 되게 어두워 잘 안보여 어 사과 인벤토리가 좀 부족하군 여기도 망치있고 좋았어 근데 나도 같이 설치해줄게 좋아 일단은 병원 문이 너무 큰 것 같아 거기 돼요? 여기 돼요 이거 이렇게 하나만 남겨둘게요 설치해주고 잘 설치해야지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괴물이 못 들어오게끔 우리 키에 맞게끔 짠 지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기어서 갈 수 있어 우리는 좋았어 경또야 이거 무기 가져가 내가 줄게 짠 나는 아까 살려고 했던 로벅스 아이템 망치망치를 구매하겠어 망치망치요? 오백로벅스 망치망치 지구가 멸망했으니까 이럴 때 로벅스 다 써버려야지 아주 좋아요 자 망치망치 이거 뭐야 오 이거 엄청 세보여 아니 근데 진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너무 어둡다 여기에 또 우리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적들이 왔을 때 응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지울 수 있으니까 머리를 써야겠어 오 이거 잘하면은 진짜 멋있는 아 이거 짓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못 오게끔 이렇게 왔어 대충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대충 만들었다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사냥을 가야겠어 사냥거죠 밖으로 나가자 저기야 불이 너무 눈부셔요 라이트 꺼주세요 휴 그리고 우리 돈이 조금 지금 많이 있거든 이걸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오 좋아 체력을 올릴 거야 체력 올려 체력 회복도 빨리 올라가는 게 있네 이것도 올려 올려 뭐 했다고 벌써 돈을 다 썼어 애기의 체력 얼마 안 오르네 잠깐 돈도 로봇으로 살 수 있대 여기 12,500원 400골드 아흠 400로봇으로 12,500원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걸로 한번 구매해볼게요 구매 자 이걸로 또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해가 지고 있잖아 격두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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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좀 더 잘 막아놔야지 일단 아침이 올 때까지 좀 버티자고요 좋아요 어 무서워 괴물들이 여기 있는 벽을 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도 나는 설치해주겠어 그래 üssel 완벽해 나무집이 탄생했습니다 zipper 아 아아 잠깐 지구가 지금 인류가 멸망에 처했는데 재밌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쁘게 설치해주세요 천장에도 설치해줘 다 할 수 있어 오 뭐야 어두워졌어 랜턴 어디갔지? 뭐야 아까 경도가 설치해둔 랜턴이 다 써졌나봐 사라졌어 소린이 여러분들 혹시나 나무를 잘못 설치했으면 이 아이템이 있으면 됩니다 크로우바 이걸로 부실 수 있어요 아이차 이렇게 어 뭐야 경도야 괴물이 왔어 이쪽으로 와 안으로 들어와 여기 안으로 어디갔어 여기 안으로 들어와 여기 안으로 여기가 제일 와 이녀석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하하하하하 잠깐 망치로 계속 설치해줘 어 벽도를 다시 만나러 가야하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 쟤 다 괴물들 뿐이야 와아 뭐야 여기 잠깐만 이쪽에 설마 경포가 있나? 오오오오 저기요 오오오 여기 사람 있다 미쩨 혁도 어딨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저쪽이 저기 저기 사람 엄청 많은데 잠깐만 아아 살려주세요 조심해 지금 괴물도 엄청 많아 살았다 살았다 혁도 여기 있다 혁도 여기 있다 혁도 여기 뭐야 사람 엄청 많아 미쩨 여기 사람 엄청 많아 혁도 여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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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 체력이 얼마 없어 망치로 막아 알았어 나 지금 망치도 사야되 아니 망치 사야된게 아니라 구해야되 오 흐흐흐 아니 여기 망치 있다 아직 인류는 망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 막아.. 막아 놔야겠다 후우 아니 여기 사람 다 있는데 먹을 것 좀 먹고 또 체력이 없네 체력 치올게 아.. 아 체력 엄청 많이 쳤다 나한테 맡겨 쳐들어오면 망치망치야 오오오오 어 여기 모든 인류가 다 모였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 가자 어 여기 괴물들 진짜 무섭다 막 뛰어다닌다 가미 카타나 카타나 가미 내 친구를 야 빠바바밤 어 조심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인간은 뭉치면 강해진다 거의 지금 한 열 몇 명 있어 뭔가 잘 보이진 않지만 아니 여기 뭐야 로블록스 3개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하하하하 아니 저기요 사람이다 게임에 진짜 사람이 들어왔어 하하하하 진짜 사..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혁자야 조심해 뒤에 진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갈까? 다들 여기서 버티고 있나봐 우리도 막자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이채채채채 뒤에 조심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려서 방심할 수 없군 어 괴물이 끝도 없다 진짜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 망치 망치 내가 해줄게 휴우 오! 태양이 뜨고 있어요 아침이다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자 괴물들이 아침이 되면은 활동량이 적어진다고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다녀야겠어 안돼! 안돼! 저쪽에 또 괴물 있어 감히 나의 동료를 역시 아침이 되니까 괴물이 많이 안 나타나는군 자 이제 또 집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먹을 거를 챙겨야 돼 오! 카타나 카타나도 있네? 나도 이거 써봐야지 맛있는 프랭글스 감자칩 맛있니? 다 먹었어 먹을 거 챙기면서 일단은 돌아다이자고 저기 뭐야 지금 보니까 마을 위에 십자가 같은 게 있어 저것도 괴물의 영향인가? 뭐야? 지금 하숙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나도 들어가 봐야지 아 이런 데도 있어 여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부셔질 거 아니야 어 근데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아쉬워 여긴 식량이 없어서 안 됩니다 어 잠깐 여기 또 길이 있어 친구들 여기 길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먹을 거 기억돼 먹을 거 어 뒤에 괴물 여성 나도 카타나 써볼게 어 이거 좋은데 먹을 거 다 먹으세요 격도 아 쫙쫙 아 쫙쫙 체력을 다 채워놔야 됩니다 아 쫙쫙쫙쫙쫙 이쪽에 이미 누가 인간이 왔다 갔나봐 아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된다 아 여기부터 없네 이제 올라가자 그래도 동료가 있으니까 확실히 오래 버티는군 휴 휴 이렇게 오래 버텼다 어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그림이었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군 광고였어 그냥 히히 광고다 인류가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곳곳에 다 숨어있었어 그냥 아하 친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또 밤을 버텨야 돼 좋아 그만 나타나라 이 치그치그한 괴물들 제발 다시 여기로 왔어 조용한 마을 병원 저기요 저희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요 정의야 문 열어라 나 이거 있어 망치망치로도 부실 수 있었어 들어가자 휴 부신 거 메꿔놓을게요 랜턴 우와 경두야 완벽해 붕대도 있어 여기 돈만 있으면 붕대도 살 수 있어요 휴 난 망치망치가 좋으니까 난 카타나를 버리겠어 필요없어 이거 망치망치 망치망치 최고 근데 왜 부시는 거죠? 저기 이거 보이게끔은 할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해가 지고 있어 안돼 이제 어두워졌다 이제 시작이야 친구들이랑 많이 뭉쳐있어야 돼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숙이면은 안되네 잠깐만 아이차 됐어 다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친구들 빨리 들어와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와 위험해 못 있으면 괴물이 날뛸 거야 마지막 인류들이 모여있습니다 여기 친구야 랜턴 랜턴 여기로 가지고 와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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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뚫렸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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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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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허 어허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허 다 뚫린다 다 뚫린다 아하 어허 안돼 알리턴 어어허 으허하 어허 어어허 어어헣 어허 아허 안돼 안 andra 남은 친구들 친구야 왜 잡지 아허 아學 으허 으허 어허 저기 안에 격도람 친구들이 이제 갖춰있어 나쁜 괴물넣 whom 가마진찹 pensa 아아 VoIP 갑자기 인류는 괴물 누가 싸우다 정말 열망해버렸다